이제 오늘 모개는 건 또 처음 해봤으니까 늘겠죠 이것도 입에 들어간 게 있을까 싶은데 이 와중에 아빠는 일이 더 늘었다 밥풀이 들러붙은 내복들 세탁기에 바로 넣을 수는 없으니 손빨래를 한다 서윤아 여기 앉아서 봐 서윤아 할 거면 언제 이렇게 컸어 여기 앉아있어 알겠지 아빠 따라 들고지 말고 여기 있어 빵빵 서윤아 미안 여기 있어 아빠 금방 끝날게 알겠지 며칠 뒤 서둘러 외출 준비 새쌍둥이 데리고 가볼 데가 있다 됐다 얼굴 나온다 까꿍 중요한 날만 꺼낸다는 꽃가 옷을 입히고 아빠 경훈 씨도 말쑥하게 차려입었다 오늘은 마차가 아니라 유모차 바쁜하게 태워서 집을 나선다 이전보다 훨씬 빨라진 속도 머뭇거림이 없이 일사천리다 침대가 천리다 한상의 투복이었다 반대 금방 미쌍둥이 조윤이는 어때? 왜? 괜찮아? 기분 좋게 달려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세쌍돌미에게 분유를 지원해주는 곳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건강은 어떤지 잘 키우고 있는 건지 전문가에게 상담할 기회가 주어졌다. 안녕하세요. 약간 군대식으로 뭔가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계속 줘야 되는데 이유식을 해도 240을 며칠은 5스푼 180만 줬다가 너무 배고파 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6스푼으로 4번은 똑같이 다 220. 이유식을 먹고도 240. 괜찮아요. 해수를 줄이신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먹이실 때 그냥 배부르게 먹이시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서로 편하거든요. 2위 있습니다. 도윤이가 분유를 줄인다 하니까 도윤이 불이 줄인다 하니까 지금 엄청 심각해졌어요. 너무 집중해서 놀아가지고 너무 잘 키우고 계신 정말 잘 키우고 계신 걸로 보여요. 아이들 뭐 눈맞춤이나 뭐 사회성이라든지요. 뭐 이렇게 우리 체중 키 뭐 얼굴 피부 상태 너무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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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진짜 슈퍼맨 슈퍼머니 키우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 컸어요. 잘 키웠대요. 아 근데 그게 진짜 엄마랑 아빠가 듣기엔 최고의 칭찬 네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네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네 또 울컥했어요? 네 항상 이렇게 울컥하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더 잘 키워야죠. 네 아빠 응원 많이 해주고 아빠 화이팅 진짜 화이팅 얘는 아빠가 다 꿈을 하네 엄마가 예쁘게 힘을 사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